이렇게 애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고맙긴요. 전 별로 한 것도 없는데. 아닙니다. 그렇지 않아도 얼굴 한 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. 저희 형 늘 돌봐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. 제가 늘 도와드린 거 아닌데. 네? 원래 형님 도와드리는 분 따로 계세요. 그분이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나온 거예요. 다른 분이 계시다고요? 네. 그럼 전 이만. 잠시만요.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 거죠?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아, 저.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요. 사람이요? 누굴 찾으시는데요? 혹시 여기 박나영 씨라고 계십니까? 박나영 씨요? 그런 분은 안 계신데. 그런가요? 잠, 잠시만요. 박나영 씨. 박나영 씨 맞죠? 박나영 씨.